족구를 시켜놓으면 모든 남자들이 정말 수컷이 됩니다. 같이! 운동 선수들이신데 운동! 다시 해야 되겠네. 오늘의 하이라이트. 30분 안에 여자친구가 온다면 전화가 왔어. 나 어디 이렇게 놀러와서 칼질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. 준수야, 너 요리해. 진짜요? 막 아빠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.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울 나이가 된 것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된 남자들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